안녕하세요. 소리로 듣는 책방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지금 혹시 어딘가 다녀오시는 길이신가요? 그리고 돌아서 오는 동안 왠지 그곳에서 내 얘기를 막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지금 혹시 누군가에게 카톡을 보냈는데 읽고 아무런 답이 없어서 혼자 전전긍긍 고민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내가 뭘 잘못했나? 오해가 있었나? 아님 바빠서 답을 못하는 걸까? 하고요. 사소한 일에도 신경이 곤두섰고 스트레스 받고 있는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싶으시다면 이 시간 이 책을 여러분들께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태지원 작가님의 어느 날 유리멘탈 개복치로 판정받았다. 예민한 나를 위한 섬세한 대화 처방전. 태지원 작가님의 이 처방전을 잘 받으셔서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좀 더 많은 양을 들려드리고 싶었지만 도서소개는 책의 10% 정도만을 낭독할 수 있어서요. 참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만큼 좋은 이야기가 많았었기 때문에요. 기회가 되신다면 소장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책 제목에 나오는 유리멘탈은 모두 아실 테고요. 개복치는 물고기 이름인데요. 생긴 건 크기도 크고 못생기고 단단하게 생겼지만 스트레스에 엄청 취약해서 작은 충격에도 사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책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해드렸고요. 본문 속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1. 감정과 마음 달래기 첫 번째 이야기 감정의 파도는 언제나 소란스럽다. 여유로운 태도의 비밀 같은 직장에 다니며 절친하게 지내던 애이가 있었다. 겉으로 태어난 척으로도 속으로는 초조함을 내뿜던 나와 달리 늘 반박자 정도 느린 말과 행동을 유지했다. 그의 여유로운 태도는 주변의 분위기를 온화하게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A의 인생에도 인간관계의 갈등 국면은 찾아왔다. 같은 부서의 누군가가 업무상 과한 부탁을 했고 이에 A가 항의하며 다툼이 일어났다. 때마침 다툼의 장면을 목격한 동료들 덕에 소문이 직장 이곳저곳으로 퍼지는 데는 반나절이 채 걸리지 않았다. 급기야 그날 오후 다른 동료 한 명이 다가와 A는 지금 괜찮냐며 걱정인지 호기심인지 모를 질문을 던졌다. 급작스레 불안해진 마음에 A를 찾아가 조심히 안색을 살폈다. 걱정이 담긴 내 시선을 알아봤는지 걱정이 담긴 내 시선을 알아챘는지 그는 싱긋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너 아직 모르니? 사람들은 남의 일이 그렇게까지 긴 시간 동안 관심되지 않아. 걱정하는 척 이야기하다가도 금세 잊어버린다니까? A 특유의 무덤덤한 말투와 여유로운 미소를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이었다. 나는 늘 정반대의 생각을 품고 있었으니까. 내 두려움의 정체 나는 늘 일말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내가 없는 곳에서 누군가 내 이야기를 한다는 상상을 하는 순간 온몸에 소름부터 돋았다. 무슨 이야기를 할까? 날 어떻게 생각할까? 머릿속에서 질문이 이어졌다. 언제부턴가 모임에서 대화를 하고 돌아오는 날이면 찝찝하고 불안한 마음이 떠돌게 일쓰였다. 가끔 그날 나눈 대화를 찬찬히 복귀하고는 했다. 내 입이 눈치도 없이 대화 지분을 절반 이상 차지하며 떠돌아 댄 건 아닌지 나만 궁금한 이야기를 과하게 떠벌린 건 아닌지 찬찬히 돌아보았다. 자기 검열은 곧바로 자아 성찰과 반성의 시간으로 이어졌다. 자랑과 자학의 일관성 없는 대화를 반복했다고 느낀 날 찜찜함은 두 배로 몸집을 풀렸다. 기쁨은 나누면 질투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약점이 된다는 인터넷 명언이 머릿속을 떠돌았다. 이야기를 듣던 이들의 반응도 이따금 떠올랐다. 상대가 가벼운 하품을 하던 장면 시선을 아래로 내리깔던 모습이 머릿속에서 자동 재생되었다. 지루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던져 좌중을 힘들게 했던 건 아닌지 자체 신문의 시간이 이어졌다. 이 말 못할 찝찝함은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 되돌아보건대 나는 함께 대화를 나눈 이들을 특정한 자리에 앉혀놓고 있었다. 나를 평가하는 심판석이나 관중석은 늘 꽉 들어차 있었다. 그들의 평가에 따라 나라는 인간의 평가 점수가 갈린다고 생각했다. 주변인이 날 소심하다고 평가하면 내가 정말 소심한 사람이 되어버린 듯 위축되었고 그들이 나를 멋진 사람으로 생각하면 괜히 오쭐댔다. 사람들을 나를 관찰하고 판단하며 좋은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는 누군가로 생각한 셈이다. 심리학에는 상상 중에 청중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한다. 주로 청소년기에 보이는 특징인데 신체적, 생리적 변화 때문에 청소년들은 주변인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고 전제하며 지낸다. 그래서 나에 대한 타인의 반응을 늘 예측하려고 노력하고 자기 도치에 빠지거나 반대로 자기 비판적이 되기도 한다. 청소년기에 주로 나타나는 경향이지만 성인기에도 경향이 지속될 수 있다고 한다. 마음 한구석에 늘 관중석을 마련해두고 그 눈치를 살펴던 나처럼 주변인을 관중이나 심판관 자리에 앉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대화하거나 인간관계를 맺는 행위는 일종의 임무로 변한다. 상대에게 멋진 인상을 남기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끔찍한 인상은 남기지 말아야 하는 목표점이 분명한 일이 된다. 그런데 가상의 청중을 관중석에 붙잡아놓는 범위는 다름 아닌 나였다. 이기적이라는 이야기나 철없다는 평판을 듣는 게 두려웠다. 어디에도 떼쓰지 않고 태어나거나 의젓해 보이려 애써가며 행동을 조절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내면에 차곡차곡 쌓았다. 쌓인 기대는 어느덧 한 무리의 관중으로 변해 머릿속에 자리 잡았다. 물론 살아오면서 가상의 관중 덕을 본 적도 있다. 상황에 맞는 부적절한 말은 하지 않는 인간이 되었고 일명 사회성이 생겼다. 하지만 부작용도 있었다. 주변인들의 반응이나 나에 대한 평가에 과민하게 신경 쓸 때가 많았다. 부정적인 평가표를 받아들지 않으려 애쓰는 면접 응시자가 된 셈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A의 이야기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다. 되짚어보니 누군가가 끊임없이 나를 관찰하고 판단할 거라는 두려움은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내 마음속 관중석을 공속으로 만들어도 큰 문제가 없었다. 나는 인터넷 뉴스에 오고 가는 화제의 인물도 아니고 뉴스 연예면이나 정치면에 우르락내리락 하는 셀럽도 아니었으며 그저 평범하고 소심한 관종에 불과했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좌우할 만큼 지대한 영향력을 지닌 상대의 반응을 민감하게 살피며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는 사람은 남들이 나에게 관심이 많다는 착각을 밑바탕에 깔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내가 상대에게 상처를 주거나 불편한 감정을 안겨줄까 염려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상대의 기분은 엄연히 그 사람만의 선택 영역이다. 내가 타인의 감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은 일종의 오만일 수 있다. 음식점에서 머리카락이 나온 경우를 생각해보자. 종업원에게 이를 지적하면 당황할 수는 있다. 그러나 다르게 생각하면 음식점에서 흔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종업원은 이런 식의 컴플레인 상황을 종종 만났을 것이고 특별히 난리치지 않는다면 나를 진상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종업원에게 나는 가게에서 일하며 만나는 수많은 고객 중 하나일 뿐이니까. 내가 누군가를 언참게 만들까봐 불안해지는 순간에는 스스로를 거대하게 생각하지 않으려 한다. 나는 미미한 존재다. 상대의 기분은 나에 의해 심각하게 좌우되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되새긴다. 나를 하찮은 미물로 격화시켜 심리적으로 잔뜩 위축되자는 말은 아니다. 언어와 행동의 자유를 얻는 데 핵심이 있다. 누군가에게 맞추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누군가의 말에 상처 입을 때마다 상대가 내 멘탈을 깨뜨린다는 생각을 해왔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무례한 사람은 일관성 있게 무례했고 못된 사람은 어디에나 일정 비율로 존재했다. 그 사람들이 나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못되게 굴 때조차 이 말에 반박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았다. 반사적으로 나는 누군가에게 맞춰줘야 해. 누구의 기분도 거스르지 말아야 해. 라는 원칙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다. 그러나 미묘하게 대화가 어긋나는 상황에서 과연 내가 상대의 기분을 맞춰줘야 할까? 찬찬히 돌아보니 그태여 그럴 필요까진 없었다. 모임에서 어울리지 않게 분위기 메이커가 될 필요는 없었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늘 기분 좋은 만남을 가진다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다. 대다수가 내 마음이 만들어낸 허구의 규칙에 불과했다. 모두의 기분을 거스르지 않겠다는 다짐은 다정하지만 씁쓸한 착각이다. 아무런 공격도 받지 않고 어느 누구의 기분도 거스르지 않는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게다가 별로인 사람의 기분까지 맞추며 살아가다 보면 나까지 별로인 인간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 주변 사람들은 나를 쳐다보거나 판단하는 심판관이 아니다. 혹시라도 누가 나를 심판한다면 나는 그 판정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가상의 청중석을 머릿속에 몰아내면 의외의 자유가 찾아온다. 2장 조금 달라도 괜찮다 첫 번째 이야기 예민하다는 지적에 예민해진 날 예민하다는 말이 싫었다. 너 좀 예민한 거 아니야? 누군가를 만나 늘 마음이 편할 수는 없다. 상대가 무례한 말을 던지거나 나의 기분을 헤아리지 않을 때 마음이 불편해졌다. 참다 참다 못해 불편함을 내비쳤을 때 상대에게 돌아오는 답은 다양했지만 치명타가 된 말은 주로 하나였다. 너 좀 예민한 거 아니니? 어릴 적 나는 예민하고 까탈스러운 아이가 맞았다. 쉽게 상처받는 아이이기도 했다. 편식이 심해서 익숙한 음식 네다섯 가지 사이에서만 끼니를 해결하는 건 일상이었고 공포에 떨며 에스컬레이터 타기를 거부해 엄마를 난감하게 했다. 육아를 경험해 본 지금은 짐작할 수 있다. 양육자에게 있어 예민한 아이를 기르는 건 가시방석 위에 앉아있는 일과 비슷하다. 초조함이 일상처럼 이어진다. 작은 자극에도 힘들어하는 아이를 달래고 적절히 대처할 준비태세를 갖춰야 하니까 까다로운 나 때문에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고생했는지 어릴 때부터 익히 들어왔다. 덕분에 예민한 건 나쁜 특성이라 여겼다. 철이 좀 든 시기부터 묻어내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남들과 다르지 않게 적당히 묻혀 사는 걸 인생의 목표로 삼을 정도였다. 수더분한 이미지와 허허실실 웃는 얼굴이 내 트레이드 마크였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도 부정적 감정을 쉽게 꺼내놓지 않았다. 대화 분위기 역시 내가 맞추는 방향으로 갔다. 어릴 때의 모습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순간도 있었으나 사회생활을 할 때는 대체로 불평없고 예민하지 않은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만큼 나의 기질을 많이 숨겼다는 이야기다. 그럼에도 오랜 노력의 여정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순간이 있었다. 배우자나 지인에게 유난스럽다는 판정을 받는 때였다. 주로 상대방의 태도나 말투가 불편해 이를 지적하거나 나를 힘들게 했던 상황에 대해 털어놓은 후에 돌아온 말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참는 불편을 왜 너는 참지 않니? 상대방은 간단한 논리로 예민한 네가 문제라고 판정을 내렸다. 20년 이상 예민하지 않은 사람으로 살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예민하다는 말을 들으니 당황스러웠다. 예민하다는 지적의 파급력 예민하다는 평에 당황스럽기도 했으나 근본적으로는 불편했다. 나라는 존재가 거부당하는 느낌이 들었다. 내 기질이 실제로 예민하다는 것 이유는 그것뿐이었을까 깊이 생각해보면 깊이 생각해보면 원인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상대에 대한 마음의 불편함을 털어놓는 경우 원하는 건 둘 중 하나다. 나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공감 또는 상대방의 사과다. 그러나 고심하여 꺼낸 이 말에 네가 너무 예민한 것 아니야? 라는 말로 모든 걸 퉁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말의 초점은 우리의 예민함에 있지 않다. 자신의 잘못이나 무례함을 인정하기 싫기에 모든 것을 상대방의 예민함 탓으로 여기는 책임 돌리기에 있었다. 이 말 속의 숨은 의미를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네가 지금 느끼는 생각이나 감정은 너의 예민함이라는 기질과 성격 때문이다. 즉 네 감정은 옳은 것이 아니다. 나는 자주 불편해하는 너의 감정이나 의견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위에 두 가지 숨은 의미 때문에 네가 예민한 거야 라는 말의 파급력은 어마어마하다. 나의 예민함을 탓하는 사람에게 아니야 내 불편한 감정이 맞다고 소리 지르며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특히 상대를 배려할수록 감정을 잘 내비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마음에 혼란의 파동이 일어난다. 예민하다는 말을 들은 사람은 마음속 깊은 외로움을 느낀다. 인간은 대개 대화를 하며 타인의 공감으로부터 안정감을 얻고 깊은 연대감을 느끼고 싶어 한다. 내 마음을 누군가 그대로 알아준다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은 덜어진다. 반대로 어렵게 토로한 감정이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나의 예민함을 탓하는 경우 공감의 기회는 날아가 버린다. 더불어 이 말을 듣는 사람은 마음의 외로움과 공허감을 쌓아간다. 자신이 잘못했음에도 상대방의 예민함을 탓하는 이들은 타인의 감정이 진실로 어떠한지 알고 싶어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남들이 자신에게 부정적 감정을 털어놓는 상황 자체를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 한다. 본인의 잘못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하는 상황 역시 피하길 원한다. 불편하고 어색한 상황을 피하고 자신의 책임감을 덜기 위해 상대방에게 예민하다는 평가를 내리는 경우가 많다. 예민하다고 평가를 지속적으로 받는 사람은 어떤 감정에 휩싸일까? 자신의 감정이 맞는 건지 확신하지 못하고 스스로에 대한 의심이 짙어져 간다. 특히 타인의 생각에 민감한 사람일수록 이런 문제가 심해진다. 내가 정말 예민한 것인지 남들은 별거 아닌 듯 받아들이는 일을 나만 문제로 느끼는 것 아닌지 머릿속 물음표가 한가득 차게 마련이다. 자신의 감정에 의문이 생기니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면 상대에게 이를 숨기기 시작한다. 마음이 불편하면 내가 예민한 탓에 그렇게 느끼는 것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불편한 감정을 숨기는데 에너지가 소진된다. 결과적으로 쉽게 지치고 인간관계가 힘들어진다. 예민한 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네가 좀 예민한 것 같아 라는 말 속 예민함은 실제 예민함과는 의미가 다르다. 상대방의 예민함을 탓하는 사람의 말 속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을 확대해석하는 네가 문제라는 생각이 담겨 있다. 자신의 잘못이나 모래함을 인정하기 싫고 사과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비장의 카드로 꺼내는 일이 많다. 이 말을 쉽게 하는 상대방의 태도는 모래함에 가깝다. 예민하다는 말을 듣는다면 무턱대고 나를 탓하지 말자. 내가 상식적인 사람이고 불편한 감정이 진실이라면 자기 확신이 흔들릴 필요는 없다. 나의 예민함이 문제가 아니라 너의 무례함이 문제야. 무례한 상대에게 나의 감정을 무시하고 쳐내는 상대에게 위에 간단한 말을 건네주자.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한다면 마음속으로라도 3장 산뜻하고 가벼운 첫 번째 이야기 카톡 대화의 마무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배려심과 친절의 마음으로 카카오톡 대화의 마무리에 5분 이상의 시간을 끈 적이 있다. 친절하고 배려심 넘치는 지인과의 카톡 대화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밤늦은 시각이었고 피곤했던 우리는 채팅을 마무리하려 했다. 지인과 나는 서로 잘 자라며 인사와 친절한 이모티콘을 번갈아 보냈다. 상대방이 답을 보내면 나도 의뢰 답을 해야 할 것 같았다. 잘 자 한 가지 메시지를 다양하게 편지해 좋은 꿈 꿔 즐거운 주말 보내 등으로 주고받았다. 기쁨과 사랑 위로와 안녕을 담은 이모티콘으로 대화를 질질 끓기도 했다. 친절한 대화의 향연 속에 차라리 친구가 나에게 답을 안 하고 끊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바람마저 가졌다. 상대도 비슷한 심정 아니었을까 종종 벌어지는 일이었다. 카톡 대화의 마무리가 쉽지 않았다. 상대가 답을 하면 나도 거기에 답을 덧붙여야 할 듯한 의무감에 대화는 필요 이상으로 길어졌다. 언젠가 인터넷 게시판에서 카톡 대화 마무리 멘트라는 제목의 글을 발견한 적이 있다. 상대방이 아하 히읗히읗 글쿤 늘 번갈아 가며 오랫동안 사용한다면 대화를 마무리하자는 의미라는 것이다. 예컨대 글쿤은 공감을 뜻하는 그렇구나 를 줄인 말이지만 채팅창에서 상대가 이 말을 성의 없이 여러 번 사용한다면 대화 내용에 흥미가 없음을 뜻한다고 한다. 아하는 내가 미처 생각지 못한 것을 깨달았을 때 입으로 내는 감탄사고 히읗히읗은 웃음을 표현하는 말이지만 상대가 이 말만 끝없이 사용한다면 우리 이야기 이제 끝내자 라는 속 뜻을 담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이외에도 알겠어 오키 등이 채팅 대화를 끝내기 위한 마법의 단어로 꼽혔다. 이런 말을 접하면 상대방의 의중을 알아채고 대화를 그만하는 것이 센스 있는 행동이라는 게 핵심 내용이었다. 돌려 말하기 기술자들의 마음 이제 대화 그만하자는 강결하고 명확한 멘트가 엄연히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말을 꺼내놓기는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 나와 지인의 에피소드처럼 마무리 멘트를 날린 후에도 귀염둥이 이모티콘을 주고받으며 대화를 이어가는 경우도 흔하다. 현대인들은 단연간의 사회생활을 통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 민망한 단어나 표현들을 숨기고 돌려 말하는 기술을 배운다. 언어학에서는 이러한 단어를 왕곡어법 내지는 왕곡표현이라 부른다. 원래 그리스어인 유피미아에서 비롯된 말인데 유피미즘이라고도 한다. 듣는 사람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모나지 않고 부드러운 언어로 사용하는 것을 일컫는다. 거칠고 퉁명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단어를 상대를 위해서 숨기는 배려에서 비롯된 기술이다. 사회적인 이슈를 드러내는데도 왕곡어법이 자주 등장한다. 가령 경제 분야에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말이 존재한다. 노동시장을 그저 융통성 있고 유연한 방식으로 이끌어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비용 문제로 필요할 때마다 노동자들을 적절히 해고하겠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그래서 왕곡표현이 비난을 받는 경우도 이따금 생긴다. 부정적인 사회의 현실을 교묘히 가리거나 현상의 초점을 다른 곳에 맞추는 데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외국인들도 왕곡표현을 활용하지만 한국인들은 특히 돌려말하는 기술의 달인이라 할 수 있다. 아웃라이어의 저자 말콤 글래드웰은 한국인의 의사소통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서구인들은 화자 중심의 대화를 나눈다. 의사소통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의미다. 반면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는 듣는 사람의 책임에 무게를 두는 대화가 이루어진다. 대화 내용을 눈치있게 알아들을 수 있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사회생활 센스를 파악할 수 있다. 왕곡표현이 아니더라도 본뜻과 다른 의미를 지닌 말은 자주 공중에 떠다닌다. 나중에 밥 한번 먹자는 말에 언제요? 지금 정확한 시간이랑 날짜 잡을까요? 라고 캐물으면 이상하거나 집요한 사람 취급을 받게 되는 게 그 예다. 대부분의 대화는 상대방의 의중을 세심하게 추론하고 짚어가며 이루어진다. 대화를 좀 나눌까요? 대신 차 좀 마실까요? 밥 한번 먹을까요? 라고 말한다. 완곡표현은 상대를 배려하는 세련된 기술이지만 한편으로 혼란도 불러일으킨다. 상대의 민감한 감정 변화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들의 경우 상대방의 마음이 어떤지에 대해 충분히 배려하고 살피려는 경향이 있다. 배려를 하다 보니 원래의 의도를 우회적으로 돌려 말하는 화법에 익숙해지기도 한다. 친절에도 부작용은 있다. 생각해보면 생각이나 감정을 돌려 말하는 데는 두 가지 마음이 숨어 있다.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겠다는 배려와 무례하다는 평가를 받지 않고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는 마음이 공존한다. 한편으로 반박당하지 않을 만한 안전기질을 만드는 일종의 방패로 쓰이기도 한다. 그러나 말콤 그래드웰이 아름답기까지 하다고 표현한 왕곡 표현에는 때때로 부작용도 존재한다. 우리의 대화를 모호하게 하여 서로의 말에 담긴 속뜻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살펴야 한다. 이 때문에 상대방의 본뜻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생각하며 대화를 나눠야 하는 상황에 마주한다. 가령 친구 사이인 D와 E가 오래간만에 카톡 대화를 나눈다고 가정해보자. 안녕, 어디야? 나 지금 종로야. 혼자 종강역 근처에 왔어. 어, 우리 회사 근처네. 나 곧 퇴근하는데. 아, 그렇구나. 퇴근하는구나. 응. 오늘 일하다가 부장님한테 혼나서 완전히 우울한 상태야. 엇, 그래? 어쩌니 집에 가서 푹 쉬어야겠다. 그래, 맞아. 다음에 한번 보자. 그래, 잘 지내고 있소. 이 대화를 통해 D와 E의 속내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오로지 추측만 가능할 뿐이다. D가 E를 만나고 싶어 한 것일까? 아니면 그저 우울한 상태로 퇴근하고 싶은 마음을 E에게 전한 것일까? D에게 다른 약속이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이와 만나기 싫었던 마음이 존재했던 걸까? 상대방의 말이 완곡 표현일 수도 있고 직설화법일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상대방의 메시지 안에 담긴 속뜻을 눈치껏 찾아내야 한다. 타인의 반응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세밀하고 깊게 생각하는 경향을 보인다. 세심한 관찰로 말 속에 숨은 상대의 의중을 어렵지 않게 알아차릴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한편으로 타인의 감정에 이입을 잘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이나 시각, 사고를 추측하느라 에너지를 많이 쓰기도 한다. 말하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다. 돌려서 말하다가 명확한 의도를 전하지 못해 난감해지는 상황도 생긴다. 자신의 말에 담긴 의도를 상대방이 오해할까 오랫동안 고민하기도 한다. 완곡 표현 때문에 상대의 반응에 예민한 사람들의 경우 부작용을 겪을 수도 있다. 머릿속은 더 복잡하고 혼란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만해요. 이 카톡 대화. 카톡 대화의 마무리 멘트는 단순한 우스갯소리일 수 있다. 그러나 완곡 표현은 마음의 찜찜함과 혼란을 불러오기도 한다. 완곡 표현의 지나친 배려에서 약간 벗어나 상대방과 나의 의도에 집중하는 직설화법이 필요할 때도 있다. 첫머리에 이야기한 친구와 나의 카톡 메시지를 떠올려보자. 대화의 당사자 모두 채팅을 끝내기를 원했다. 그렇다면 마무리 멘트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 오랫동안 고민할 필요가 없다. 당신이 대화할 때 상대를 생각해 쉽게 피곤해지는 사람이라면 좀 더 명확히 말할 필요가 있다. 대화를 그만하고 싶다는 의도 자체에 집중해 말하는 것이 좋다. 다음에 두 가지 메시지를 주고받으면 충분하다. 오늘 당신과의 대화로 기분이 좋아졌다. 이제는 안녕. 위에 두 가지 의도만 전해도 대화를 끝낼 때 서로의 마음은 따뜻해진다. 의미 없는 이모티콘을 연신 날릴 필요가 없다. 상대방이 답했다고 끝까지 답할 필요도 없다. 왕곡함으로부터 살짝 벗어나 단호해져도 된다. 내가 상대방에게 이모티콘 하나를 덜 보냈다고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까? 의미 없는 히읗히읗에 답하지 않았다고 나를 무례하다 여길까? 머릿속을 떠다니는 걱정과 의문은 대부분 기후에 불과하다. 상대의 완곡 표현 때문에 대화가 불필요하게 길어질 경우에도 대화의 간결한 메시지를 찾아내 상대에게 물어도 괜찮다. 예를 들어 내가 만나자는 제의를 하는데 상대가 오늘은 사실 회사에서 일이 많았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빙빙 돌려 말해 혼란을 가중시키는 경우가 있다. 말하는 이의 의도를 추측하며 혼자 서운해하기보다 그의 메시지를 간결하게 정리해 대묻는 편이 낫다. 오늘은 만나기 힘든 컨디션이라는 말이지 그렇다면 다음번에 만나자 정도로 대화의 숨은 속뜻을 정리해 줘도 괜찮다. 완곡 표현은 분명 아름다운 배려가 담긴 화법이다. 그러나 주고받으면서 피곤해질 정도라면 배려도 적당한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좋다. 때로는 간결함과 명확함이 필요하다.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집중하자. 마무리는 마무리일 뿐이다. 4장 외로움을 놓아두기 첫 번째 이야기 나에 대한 작은 오해를 놓아둘 용기 나에 대한 오해를 마주할 때 너는 착하잖아. 그래서 좋아. 직장에 다닐 때 알던 지인 아이는 종종 다정스러운 눈길로 이 말을 건넸다. 착하다는 형용사의 의미를 헤아리다 문득 나 자신을 변론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나 착하지 않아. 나쁜 생각도 자주 하고 거짓말도 자주 해. 그리고 생각보다 화도 자주네. 난 정말 착하지 않아. 변명 같기도 해명 같기도 한 말을 구구절절 늘어놓았다. 내가 착하지 않은 이유를 백만 개쯤 을퍼댈 기세로 그날 나는 왜 스스로가 착하지 않다고 아이에게 알리려 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로 나는 착하다. 만만하고 우유부단해 보인다는 등식을 머릿속에 성립해 놓았다. 아이의 말이 분명 순수한 칭찬이었음에도 내 마음속 꼬인 매듭 어딘가가 착하다라는 형용사에 저항했다. 상대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다. 내가 생각만큼 착하지 않은 행동을 보일 때 아이가 나에게 실망할 것 같았다. 상대가 나의 성격을 오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해해 주길 바랐다. 비슷한 일은 자주 벌어졌다. 해외에서 낯선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던 시기가 유독 그랬다. 마음이 약하고 여려 보인다는 평가를 곳곳에서 들었다. 많은 이들이 그런 성격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쳤냐는 걱정을 덧붙였다. 당황스러운 평가에 억울한 마음이 들어 반박해댔다. 저 그렇게 허약하거나 여리지 않아요. 30년간 살면서 몸이 약해서 쓰러진 적도 없고요. 직장에서 일할 때는 그렇게 약해 보이는 이미지도 아니에요. 마음이 여려 보인다는 건 정신이 나약해 보인다는 의미 아닌가. 남들에게 여려 보이다. 만만한 이미지로 보이고 싶지 않았다. 문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평균 이상으로 괜찮아 보일 때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는 점이다. 상대가 나를 현실 속 나보다 훌륭하게 봐줄 때도 사실을 모두 수정해서 알려주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 나에 대한 오해가 조금이라도 존재한다면 사람들의 오해를 모두 수정하고 싶었다. 덜하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은 딱 나만큼의 나로 보이고 싶었다. 순도 100%의 나로 비추어지고 싶은 욕구, 과장이나 비하 없이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다. 나에 대한 오해를 전부 아니라고 해명해둬야 훗날 상대가 나에게 실망하지 않을 것 같았다. 결과적으로 나에 대한 설명을, 긴 긴 해명을 밑도 끝도 없이 반복하고 있었다. 우리는 타인을 완벽히 이해할 수 없다. 마크 웹 감독의 영화 500일의 썸머는 남녀간의 썸과 연애를 다룬 인상적인 영화다. 다소 어리숙해 보이지만 솔직한 청년 톰은 같은 회사 동료 썸머를 사랑하게 된다. 사랑에 한창 빠져들 때 그는 애정에 담긴 시선으로 썸머를 주시한다. 그녀의 미소와 머리칼, 무릎, 목에 있는 하트 모양의 점까지도 사랑스러운 무언가로 해석한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대개 그렇듯 톰의 머릿속에서 썸머의 모든 특성은 미화된다. 그러나 두 사람의 연애가 끝난 후 톰이 기억하는 썸머는 같은 인물이지만 명백히 다른 해석 안에 있다. 톰은 썸머의 삐뚤빛뚤한 치아, 울퉁불퉁한 무릎, 목에 있는 바퀴벌레 모양 얼룩까지도 전부 싫다고 읍졸인다. 영화는 철저히 톰의 시선으로 진행된다. 그동안 연애를 했다는 사실까지 부인한 썸머는 톰에게 있어 어장 관리하는 나쁜 여자다. 그러니 우리가 영화를 통해 보는 썸머는 철저히 톰의 시선에서 톰이 쳐놓은 필터를 통해 이해할 수 있는 타인이다. 톰은 썸머라는 인간의 실체를 알고 있다고 착각하나 실제로 자신의 틀 안에서 그녀를 읽어낸다. 어디서나 적용 가능한 이야기다. 우리는 자신만의 시선과 사고방식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타인을 이해한다. 심지어 내가 생각하는 나조차 상황마다 다르게 해석할 때가 있다. 자신감이 넘칠 때는 나를 스스로 멋진 인간으로 인식할 때도 있으나 반대로 형편없는 인간으로 해석하는 시점도 있다. 스스로가 제법 양심적인 인간으로 여겨질 때도 있으나 반대로 비양심의 극치로 느낄 때도 있다. 철학자 칸트의 말처럼 우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우리에게 비추어서 바라본다. 우리는 나만의 프레임을 가지고 주변의 상황과 사람을 바라본다. 우리는 타인을 완벽히 이해할 수 없다. 변하지 않는 진리다.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는 거대한 편집기가 자리잡고 있으니까 나의 특성이 누군가에게 완벽히 이해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 그건 역시 오산이다. 타인에 대한 크고 작은 오해는 미세한 공기처럼 어디에나 존재하게 마련이다. 예민하고 직관력 좋은 사람이라 해도 예외일 수 없다. 나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태도를 민감하게 인지하고 직관적으로 상황을 이해하는 이들은 착각에 빠지기 쉽다. 타인의 사고나 행동을 한순간에 판단하고 내 감이 맞을 것이라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소위 감이라는 건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다. 내가 타인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타인을 완벽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완벽히는 아니더라도 이해해보겠다는 노력을 기울여보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은 줄어든다. 나에 대한 작은 오해를 놓아둘 용기 나에 대한 작은 오해를 모두 거부할 필요는 없었다. 순도 100%의 나를 저 사람은 왜 몰라줄까 억울해할 필요도 없었다. 사람들에게는 서로를 조금씩 오해할 자유가 있다. 물론 치명적인 오해는 정정할 필요가 있다. 내가 하지 않은 이상한 행동을 저질렀다고 소문이 났다든지 대화 한마디 나눠보지 못한 사람과 연문설이 났을 경우 같은 그렇지만 착해 보인다 정도의 가벼운 오해가 쌓인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과의 관계에 치명적인 문제가 될까 물론 착하기만 하고 만만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억울한 마음도 솟아날 수 있다. 나중에 그 사람이 나의 다른 모습을 보고 실망하거나 나를 떠나갈까 불안함이 엄습해오기도 한다. 그러나 내 본질이 그런 사람들의 오해에 심각하게 흔들릴만한 것이 아니라면 적당한 선에서 오해는 그대로 놓아두어도 괜찮다. 그 사람의 오해는 오해고 나는 결국 나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누군가 자신만의 틀로 나를 판단해 말할 때 유연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크나 큰 오해가 아니라면 밑뚝뚝도 없이 나를 설명하러 들지 않는다. 그저 당신 눈에 비친 내가 그렇게 보였나 봐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정도로 대꾸한다. 구태여 설명과 논쟁을 거듭할 필요는 없다. 크게 억울할 필요도 없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관점에서 사실을 보았을 뿐이고 나를 온전히 이해시키겠다는 굳은 결심도 일종의 오만이다. 우리는 서로를 조금씩 오해하며 살아간다. 5장 내면의 서늘함을 달랠 때 첫 번째 이야기 그럴 수도 있지 나도 사람인데 나를 끊임없이 구박했던 시절 임용 공부를 하던 시절이었다. 당시 임용시험의 전공 영역은 답안을 주관식으로 간단하게 적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나는 학창시절부터 필기하며 공부해 본 적이 없었다. 주로 읽기가 내 공부 방식이었다. 일단 악필이었고 손을 이용해 필기하는 행위 자체를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다. 그러나 주관식으로 출제되는 임용시험을 준비할 때는 펜으로 노트에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서 공부했다. 평소에 하지 않던 쓰기를 끊임없이 하자 부작용이 나타났다. 손목 통증이 시작됐다. 한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침을 맞으면서 공부를 계속했고 그달의 임용 모의고사 결과는 형편없는 수준으로 나왔다. 자동 반사적으로 날 탓하는 내면의 대화를 시작했다. 왜 스스로를 더 엄격하게 몰아세우며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을까. 짜투리 시간까지 활용하면서 공부를 했어야 했는데 어째서 게으름을 피운 것일까. 더 열심히 살지 않았던 나에게 벌이 내려오는 것이라 생각했다. 이 바보야. 더 열심히 했어야지. 나에게 더 엄격했어야지. 채찍질을 거듭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하다 지적을 받거나 실수를 저지르게 될 때도 비슷한 대화를 반복했다. 자신에게 일관되게 불친절했다. 한 번도 나를 방어하거나 내 편을 들어준 적이 없었다. 변명하거나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박만한 태도라 생각했다. 심지어 남이 지적하기 전에 선수 쳐서 나를 구박한 적도 많았다. 나는 늘 소심하단 말이야.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왜 이렇게 덜렁거리는 성격을 가졌지? 내가 좀 멍청한 데가 있어. 스스로를 낮추어 말하는데 앞장섰다. 엄격하고 가혹한 것, 나를 낮추고 의심하는 일이 나를 발전시키는 길이라 생각했다. 이렇게 해서 스스로가 더욱 겸손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습관처럼 부르짖던 말은 점차 머릿속에서 진실로 굳어졌다. 어느새 스스로를 게으르고 바보 같은 성향에 아는 것도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다. 나는 나를 얼마나 몰아세울 수 있는가. 데이미언 셔젤 감독의 2014년작 위플레시는 음악학교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다룬 영화다. 음악대학 신입생 앤드류는 우연히 플레처 교수에게 박탈되어 그의 밴드에 들어간다. 플레처는 폭언과 학대를 거듭하며 앤드류를 연습시킨다. 드럼 연주가 미흡하다며 머리 위로 의자를 던지거나 욕설을 퍼붓는 행동은 기본이고 감정학대도 서슴지 않는다. 플레처의 가혹한 지도에 앤드류 역시 피폐해져간다. 그의 음악에 대한 집착은 갈수록 깊어진다.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이별을 감행하고 손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오로지 드럼 연습에 매진한다. 영화의 러닝타임 106분을 오롯이 감상하는 건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가혹한 교사 플레처와 스스로를 끊임없이 몰아세우는 앤드류의 모습을 보는 내내 긴장을 풀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영화관에 들어가며 예상했던 바와 달리 작품은 잔잔한 감동을 선사하는 교육 영화가 아니었다.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말이 그만하면 잘했어 라는 말이야. 플레처의 이 대사는 얼마나 잔인한가. 그럼에도 그의 말과 행동이 낯설지 않았다. 상대에게 잔인한 말을 내뱉으며 항구석으로 몰아세우는 모습. 나는 스스로에게 플레처 교수처럼 굴고 있었다. 완벽주의를 내세우며 자기 비야를 거듭했고 나에게도 가혹했다. 특히 잘못이나 실수를 저질렀을 때 타인에게 못할 말을 서슴치 않고 자신에게 퍼붓는 일이 많았다. 스스로에게 엄격해야만 한계를 극복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사회적 고정관념이 있다. 최선을 다해 자신을 몰아붙여야 결과가 따라온다는 성공신화도 존재한다. 스스로를 갈고 닦으며 남에게 펀펀하게 굴지 않을 수 있다는 믿음은 현대사회의 미덕이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자는 모토는 때때로 나를 감옥 안에 올감에는 명령이 되기 쉽다. 최선의 노력을 강요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스스로에 대해 높은 기대치를 갖는 경향이 있다. 완벽주의 성향을 지닐 확률도 높은 편이다. 이 때문에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숨기는데 에너지를 많이 쓴다. 실수를 하면 세상이 무너질 거라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 나를 몰아세우다 제풀에 지쳐버리기도 한다. 이런 과정에서 쉽게 지치거나 우울해질 가능성이 높다. 자기 연민 잘하는 것도 능력이다. 완벽주의가 우울을 가져오기 전에 어떤 미덕을 갖춰야 할까? 자기 연민이라는 단어를 생각해보자. 얼핏 부정적인 말로 들린다. 피해의식 안에 갇혀 시간을 낭비하거나 자신에게 다가온 장벽을 극복하지 못하고 사람을 주저앉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기 연민은 정확히 말해 스스로를 동정하는 행위와는 다르다고 한다. 이 감정은 스스로에게 다가온 괴로움이 무엇인지 알아차리고 이를 줄이려 하는 욕구를 말한다. 심리학에 따르면 자기 연민은 몇 가지 관점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스스로를 이해하려는 자기 친절이다. 스스로를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충분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대하는 걸 말한다. 비폭력 대화의 저자 마셜 로젠버그는 스스로와 대화할 때 나를 구박하거나 비판하는 언어 대신 공감하는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나를 나쁘게 대하지 않고 친절하게 대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나는 왜 자처하여 불친절한 플레처 교수가 되었을까? 어린 시절부터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비행기표를 잘못 사는 등 실수를 저지르면 심각하게 우울해졌다. 이런 실수를 저지르는 바보 같은 인간은 이 세상에 나뿐이라 생각하며 스스로의 머리를 쥐어박았다. 자책감도 마음속을 맴돌았다. 허들이 너무 높아서 그랬다는 걸 깨달았다. 나의 경험이 불완전하고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인정하기 싫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인간에게 있어 실수는 필연적인 것이다. 이불킥을 할 만큼 창피한 기억은 누구나 있다. 덕분에 우리는 타인의 실수담이나 실패담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의 위안을 얻는다. 내 실패나 거두어지지 않는 부정적인 감정을 나에게만 일어난 독특한 사건으로 보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경험임을 알아차리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다른 사람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연대감이 자리잡으며 외로움 역시 줄어든다.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말의 힘 이제는 네가 잘못한 거야. 왜 그런 실수를 저질렀니? 라는 지적을 받을 때 치명적인 잘못이 아니라면 내가 나를 옹호하고 감싸준다. 그럴 수도 있지 뭐. 나도 사람인데. 이 말을 하면 마음이 편안하다. 대부분 별일 아닌 경우가 많고 남들도 다 하는 실수인 경우가 많다. 상대방이 나를 어처구니없는 표정으로 바라보더라도 가끔은 뻔뻔해진다. 남들 앞에서 나를 낮추는 말을 구태어 하려들지 않는다. 스스로를 몰아세우는 플래처 선생이 되지 말자. 세상 대부분이 저지르는 실수와 잘못. 당신도 저지를 수 있다. 그럴 수도 있다. 6장 그냥 유리멘탈 개복치로 살아남기 첫 번째 이야기 어쩌라고와 아님 말고 범수처럼 할 수 있을까 드라마 멜로가 체질의 주인공 손범수는 잘나가는 방송사 드라마국 피디다. 극 중에서 그가 유명 작가 정혜정의 대본을 연출하지 않겠다며 퇴짜놓는 장면이 있다. 범수는 혜정의 글이 자신의 마음을 두드리지 않는다며 단순하고도 명확한 이유를 댄다. 화가 난 베테랑 작가인 정혜정이 내가 드라마판 선배로서 충고 하나 할게 라는 말을 꺼내들며 잔소리를 시작하려 한다. 바로 다음 장면이 인상적이었다. 순간 범수가 갑자기 자신의 귀를 손으로 쳐대기 시작한다. 아 안 들어 안 들어 충고 안 들어 극 속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보조작가 진주는 범수의 신선한 방식에 놀란다. 그룹은 마음속으로 그녀는 말한다. 와 니가 이겼다. 모질이인데 닮고 싶어. 그 장면을 보자마자 나 역시 범수에게 반했다. 이 놀라운 전개는 뭘까 한참 생각했다. 헤어나오기 힘든 매력의 같은 장면을 유튜브로 여러 번 감상했다. 다시 봐도 현실의 나로서는 도통 실행에 옮기기 어려운 대처 방식이었다. 사실 나뿐만이 아니라 평균적인 직장인이라면 엄두도 내기 어려운 행위다. 학창시절과 직장생활 당시 나는 대부분 상대가 하는 말을 마음 깊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으로 받아들일 필요 없는 말도 세상의 존재함을 깨닫게 되었다. 황당하고 기분 나쁜 말을 들었을 때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한테 불공정한 지시인데 방금 전 그 말은 나를 오해하고 함부로 내뱉는 소리인데 내 인격체를 존중하지 않는 무례한 말인데 등 생각만 할 뿐 시원하고 명확하게 반박 논리를 내뱉는 드라마 주인공처럼 행동하지 못했다. 범수처럼 내 귀를 손으로 두드리면서 안드러어를 시전할 만한 담대한 용기도 없었다. 때로는 무례한 말을 들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자리에서 순발력 있게 사이다킥을 날리지 못했다는 사실이 분했다. 아, 그때 그 말을 날렸어야 했는데 밤에 잠도 못 이룰 지경이었다. 내가 예민한 것인지, 그가 무례한 것인지 헷갈리던 시절 민감한 사람들이 사회생활에서 대부분 까칠하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물론 바깥으로 까칠함을 끝도 없이 드러내는 까다로운 성격의 인간도 존재한다. 반면 어릴 때부터 불편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 민폐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 그런 식으로 교육받고 사회화 된 사람도 있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유별나고 예민한 구석을 드러내면 사랑받기 어렵다. 사람이 매사 적당히 웃으면서 넘겨야 제대로 사회생활할 수 있다. 는 이야기는 익숙한 레퍼토리였다. 어릴 때부터 내가 타고난 기질 중 많은 부분이 잘못된 것이 아닐까 두려웠다. 민감한 성격을 최대한 숨겼고 누군가에게 상처받아도 아닌 척 허허실실 넘겼다. 다행히 다른 사람의 감정 상태도 빨리 알아채는 편이라 타인이 불편해할 만한 행동은 미리 피했다. 이런 방식의 사회화는 훌륭한 효과를 가져왔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 나는 사회에서 그럭저럭 적응할 수 있는 인간이 되었으며 주변의 평가도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 타인의 무례한 말에 예민함과 불편감이 치솟을 때마다 이런 불편함을 느끼는 내가 사회에 적응 못하는 인간인가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닌가 의문이 솟아났다. 스스로의 감정과 생각에 의문이 많았으니 당당히 의견을 밖으로 꺼내어 놓기도 어려웠다. 불편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은 드러내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눈치가 살아가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화도 한몫한다고 생각한다. 이 역시 수용욕이 있는 곳으로 포장한다면 장점이 맞다. 그러나 가끔은 울컥하는 감정이 솟아났다. 부당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이런 것까지 불편하게 느끼는 내가 잘못된 걸까 봐 제대로 말을 꺼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남에게 무엇을 부탁하거나 만남이나 모임을 주선할 때도 자주 비슷한 심리상태에 빠졌다. 남에게 조금이라도 민폐 끼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 누군가에게 만나자고 조르거나 내 부탁을 들어달라고 말을 건넬 때 그것이 상대방에게 심각한 민폐일까 두려웠다. 상대가 나를 귀찮은 사람으로 여길까 봐 걱정부터 되었다. 겉으로는 남에게 무언가를 부탁하는 것이 귀찮다고 나는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결하는 것을 좋아하는 자립형 인간이라 자부했으나 일종의 방어막을 둘러친 거였다. 부탁해도 타인에게 크게 민폐 끼치는 일이 아닌 경우에도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몇십 번쯤 하는 일도 있었다. 어느새 나는 부탁포비아가 되어 있었다. 어쩌라고와 아님 말고의 힘 어느 순간 깨달았다. 나는 범수처럼 멋진 또라이가 될 수 없음을 사이다킥을 날리만한 순발력도 내게는 존재하지 않음을 이미 사회화된 나를 통째로 탈탈 털어 없앤 다음 새로운 인격체로 탄생하지 않는 한 범수처럼 행동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다만 간단한 두 가지 말 정도는 마음에 되새기기로 했다. 어쩌라고와 아님 말고라는 마법의 말을 누군가 부당한 것을 내게 요구하거나 어처구니 없는 평가를 내뱉거나 친절한 척 은근히 먹이는 말을 시전할 때 이제는 내가 예민한 건가 내가 부적응이라 불편함을 느끼나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으려 노력한다. 당장 사이다킥을 날리지 못하더라도 큰 상관은 없다. 마음속으로 어쩌라고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들어 당신 말 틀렸거든요 정도만 생각해도 마음이 편안해졌다. 누군가 하는 말에 반사라고 외치던 기억을 떠올리면 된다. 누가 나에게 약올리는 말을 던졌을 때 반사라며 상대방에게 되돌려주는 행위 반사는 잘못된 말이나 태도에 안가품하겠다는 의미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다. 너의 말이나 행동을 굳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뜻한다. 그 사람의 무례한 말에 내 기분이 우울이나 분노에 젖어드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미다. 범수가 네 말 안 듣겠다며 손으로 귀를 쳐대는 행동을 나는 속으로 하는 것이다. 내가 모든 이야기를 안이껍게 듣는다면 사회의 부적응자일 것이다. 이 조언은 고집쟁이나 꼰대에게 하는 말이 아니다. 남의 말을 지나치게 많이 받아들이고 수용하여 도리어 궤변이나 상대의 엉뚱한 고집에도 마음이 혼란스러워지는 당신에게 하는 말이다. 부탁이나 만남의 주선 오래간만의 연락 역시 지나치게 무겁고 비장하게 여기는 게 문제임을 깨달았다. 상대방에게 거절당할까 봐 상처입을까 봐 두려워하는 무거운 마음을 가볍게 바꾸려고 한다. 아님 말고가 필요한 순간이다. 상대가 거절해도 의외로 별일 아닌 경우도 많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사정이 있다. 지금은 누구에게 부탁할까 연락할까 고민하지만 몇 년 후에는 생각이나 고민도 하지 않을 경우가 대다수다. 뛰어난 공감 능력과 수용 능력은 분명 훌륭한 자질이다. 사이다킥을 못해도 바보는 아니다. 드라마 주인공들은 쉽게 속 시원한 말을 날릴 수 있다. 반면 현실에 발붙이고 사는 우리에게 한국에서 몇십 년간 사회화된 우리에게 쉬운 일은 아니다. 사이다킥을 날리기 어렵다면 어쩌라고와 아님 말고의 정신은 머릿속에 담아두자. 마음속으로 내 편을 드는 것도 방법이다. 지나치게 비장한 마음과 태도를 털어버리는 게 나을 때도 있다. 가벼운 생각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네, 태지원님의 어느 날 유리멘탈 개복치로 판정받았다. 예민한 나를 위한 섬세한 대화 처방전 이 시간 책방에서 들려드린 처방전 잘 들으셨는지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책방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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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